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내리고 3번 내리고 5번 내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1번 내려요. 1번. 1번 첫 번째 내리고 그 다음에 3번 땡겨서 안으로 넣어요. 안으로 넣으면 1번 3번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5번 내리려고 하면 2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번 내리려고 하면 1번 올리고 1, 2번 같이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5번이 내려갈 수 있어요. 5번이 내렸어요. 5번이 내린 다음에 4번이 남았는데 4번이 내리려고 하면 다시 다 껴야 돼요. 1번, 2번 껴고 그 다음에 1번 내리고 그 다음에 3번 올리고 2, 3, 4번 올려가는데 1번도 같이 올려야 돼요. 4번이 내려가려고 하면 2번이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1, 2번 같이 내려요. 같이 내려갔잖아요. 같이 내려갔는데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4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기면 안으로 넣으면 떨어져요. 그러면 4, 5번이 떨어져요. 그리고 3번이 남았잖아요. 3번이 나오면 1, 2번 같이 올려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같이 올리고 넣어서 1, 2, 3번 있잖아요. 그러면 3번 내리려고 하면 첫 번째 1번만 내려야 돼요. 2번 내리면 안 돼요. 1번 내리고 3번 내리고 또 1번 올리고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 낄 때 이거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에서 이렇게 잡고 초록색 손잡이에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 이쪽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하면 잘못한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고 1, 2번 같이 잡고 안으로,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돼요. 안에서 이렇게 넣고 1번이 내리고 3번이 이렇게 올려요. 3번이 안으로, 안으로 올려요. 안으로 이렇게 올리면 나와요. 안으로 이렇게 되면 2번, 3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번이 올려가지고 1, 2번 내려갔어요. 그러면 4번이 올라갈 수 있어요. 4번이 올라가면 3, 4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1, 2번이 같이 올리고 3번 내려가야 되니까 1번 먼저 내려요. 1번, 1번 내려가고 3번 내려요. 3번 내리고 1번 올리고 1, 2번 내리고 그리고 5번, 5번 올라가요. 5번이 올라가서 4번도 올라가고 1, 2, 3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1, 2번 올리고 1번 내리고 3번 올리고 1번 올리면 그렇지. 오케이.